두 번째 세트는 어떤 선수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일단 스코어로 1대1을 만들어라 특명을 받은 선수를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다 아니면 2대0을 만들어라 도재욱 선수가 그런 특명 역사 전혀 강대원으로 들어간 특명을 봤습니다 이 경기도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정말 도재욱 진짜 도패왕 이렇게 불리면 정말 안 좋은 페이스를 오랫동안 보여주다가 요즘 예전에 진짜 도불량 진짜 개인위급 결승에 올라갔었던 그 포스 다시 한번 뿜어내고 있거든요 3대가 이영호라고 할지라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G형으로 때려넣고 정말 이후에 보여줬었던 경기력은 아주 출중했었기 때문에 박대원 선수의 공격적 스타일과 맞물려 아주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장실에서도 도재욱 선수 보고 완전히 살아났다 도패왕 탈출했다 삼성전자 칼에서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막 웃고 있었던 굉장히 좋아하는 기세를 감출 수가 없었던 도재욱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테란전까지 만났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는 정말 기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대원 선수 저그전에서도 그렇고 테란전에서도 그렇고 정말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막 압박하면서 퍼붓는 공격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서킷브레이크 맵을 준비하면서 테란전 위주로 그래도 많이 준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재욱 선수를 만난 이상 프로둑션을 펼쳐야 되는 박대원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 선수 하면 정말 공격적인 성향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상대하기가 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역심리전으로 이용한다든지 있는 플레이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해가면서 오늘 운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스포츠에는 박대원 선수가 있습니다 제욱이 홀런스에 오늘 보여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세레몬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도재욱 선수가 김태훈, 김기현, 지인혁, 김대현, 김대현, 김도, 고강민 선수에게 연패를 쭉 하다가 최근에 연승을 싹딱하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도재욱 선수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프로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3연승이고 이영훈을 잡아냐면서 연패를 끊었고 김동현, 박성현까지 잡아냈어요 예 진짜 예전 자신감 없는 뭔가 소극적인 움직임이 아니구나 달라졌구나 도재욱, 뉴버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거든요 박대원 선수는 정말 데뷔 초기에 각각 받았습니다 프로리그 데이터를 봐도 5연승, 5연승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프로리그만 봤을 때 5연패, 굉장히 좋지 않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는 기대받는 시내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김기현 선수와 더불어 박대원 선수가 삼성전자 칼의 테란 라인을 책임지는 선수가 돼야죠 정말 실력만 뒷받은 데서 정말 스탑성이 충분해 있는 박대원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대원 선수 팀에 김기현 선수라는 좋은 운영인 테란이 있기 때문에 양 선수가 스타일을 좀 배워가면서 박대원 선수와 김기현 선수가 신호 효과까지 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대원 선수 오늘은 체육 결정에 이르고 있는 도재욱 선수의 페이스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긴장 바짝하고 경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186일 최선을 담아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3번과 카네 현재 박대원 선수는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재욱 선수가 아직 조인이 안 더 보이는 상황 그래서 맨틀은 저희가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화면 반쪽 딱 나뉘면서 출발했구나 그 시험 내용도 대충 아세요 근데 아직 도재욱 선수가 여유를 즐기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최근 분위기도 좋은데 이렇게 세팅까지도 신중을 가해서 기해서 기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팬들까지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말씀드리면 도재욱 박대원 선수는 프로토스전이 두 경기 공식전이 딱 두 경기 있었는데 조성호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패배 한 바가 있고요 말씀드린 순간 조인이 끊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세트 도재욱 선수와 박대원 선수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도재욱 선수와 박대원 선수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난시지역에 흰색을 띄고 있는 게 바로 도재욱 선수고요 박대원 선수가 7시지역에 있습니다 TV 품질이 좀 안 좋으신 덱에서는 미니맵 상에 엉켰을 때 색깔이 혼동될 수도 있겠네요 작대원 선수는 프로토스전 많은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지만 옆에 있는 친구 약간 임성춘 애들도 닮은 것 같고 젊은 시절의 임성춘 애들 같은 서경주 애들들도 닮은 것 같고 잘생겼어요 도재욱 선수가 테란전의 특출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률이 65%예요 65.6% 테란전 승률 전적을 말씀드리면 61승 32패 승률이 65.6%거든요 이건 거의 택백리상급 특정 종족전 승률과 정말 거의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프로리그에서 페이스가 약간 좋지 않을 때도 테란전 때문에 좀 말린 게 아니라 저그정간 프로토스전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좀 말린 겁니다 최근에 또 테란전 2연승하면서 어느 정도 좋은 분위기를 이끌고 있어요 덩달아 다른 종족전도 자신감을 잃을 수가 있죠 박대원 선수는 가스까지 빨리 달아주면서 팩토리 더블이라든지 초반에 공격적인 움직임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도재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노게이트 덤블렉서스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판단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제욱 선수 저 오늘 생일인데 선수의 승리가 그렇죠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숨은 괴수 찾기 어떤 분이신지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마 생일 선물을 숨기고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한때는 도재욱 선수에게 좀 불안해하셨던 팬 여러분도 이제 신나서 응원을 하고 계세요 봄을 맞이해서 말이죠 일단 스타팅 포인트가 서로 대각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배짱 빌드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스타팅 포인트를 확인하면 양 선수 모두에게 좀 들 것 같습니다 뭐 박대원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빌드는 저런 빌드를 팩토리까지 올렸을 때 많은 선수들이 FDE를 기반으로 한 그런 빌드를 최근에는 서킷에서 많이 선택을 했었어요 네 이제 뭐 거래로 갈지는 일단 박대원 선수 스타일에 달려있고 네 도재욱 선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출발인데 계속 잠깐 뺐다가 다시 또 묻혔거든요 네 이거는 투팩토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어린으로 프로베에게 정차를 내주는 방향을 막아주면서 일단은 마인더블의 회이크를 주면서 투팩토리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개스를 다시 캐는 것 자체가 빠른 투팩토리보다는 원팩토리가 완성된 시점에 다시 한번 투팩토리를 올려주면서 결차를 동반한 투팩토리 움직임입니다 자 자단하고 있죠 정차를 네 다리 두 군데를 다 일단은 자 위쪽에 속혁이요 기다리고 있는 마린 둘 네 안쪽에 마린 하나 더 있고요 검을 건설했거든요 스톱콘트에 위치가 아닐까 싶은데 투팩토리 팩토리입니다 두 개의 팩토리를 좀 멀리 지었네요 네 안쪽에 들어와 있는 에스빌 네 대각선이라서 박대호 선수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안한 감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과감하게 가는 거죠 과감하게 투팩토리 선택을 했네요 벌처 마인업 스피드업이 다 완료되면 동선은 어느 정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니까 일단 뭐 3탱크 이후에 벌처를 생산하는 그런 공격적인 움직임이 투팩토리의 기본 플레이인데 도재욱 선수가 그걸 예측을 못하고 사실상 지금은 일단 앞마당 지역에 벙커 짓고 이제 배럭 더블 단계인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라운 달려오면서 이후에 천천히 멀티할 생각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SCB 셔츠면서 FD 페이크 한번 주고 벌처 위주로 3테크 러쉬를 가겠다는 건데 이거는 도재욱 선수가 원게이트 더블 넥서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보틱스를 가게 된다면 대각선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막기 어려운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박대호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지금 노리고 나온 거예요 네 도재욱 선수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혜들은 대부분 박대호가 아무리 공격적이라고 하지만 요즘 약간 연패하기도 했고 자원전 그냥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앞마당에 배럭 더블이 아니야 그럼 공격인가 그리고 아예 그냥 한쪽으로 가는 게 낫지 공격이라고 예상을 해버리는 게 낫지 이거는 뭔가 어중간한 대응 애매한 대응으로는 그냥 밀려서 지는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요 올라갑니다 다리에서 한두 번 정도 끊어주면서 컨트롤 싸움이 되겠는데 그나마 도재욱 선수는 대각선이기 때문에 컨트롤 싸움에 대한 여부가 있거든요 스트리게이트 올라가요? 네 그래도 스트리게이트 확보한 건 좋은 선택이긴 한데 어쨌든 로보틱스가 먼저 올라가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도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마인 깔리는 위치를 잘 파악하면서 마인의 피해를 입지 않고 역대방을 노리는 이런 플레이가 한두 번쯤은 수반이 돼야 합니다 지금 다 돌아가는 거 봤어요 워싱샵 이런 거 네 투템 크러쉬거든요 자 투템크로 때려주면서 굉장히 프로토스의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싸움을 펼쳐야 돼요 펀춰도 빨리 들어가야죠 펀추가 뒷줄 마인은 펀추가 늦게 들어가나요 애투심에 한 개 컨트롤이 굉장히 좋아요 길막 길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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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다루 프로모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인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마인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 마인 업 마인 업 네 역시 투팩토리의 위험 그냥 입구 돌파해주면서 굉장히 유리한 싸움을 주고 있는데 펀추가 빨리 추가되어야 됩니다 펀추가 왔어요 마인 심어주면서 언더기를 노리기보다는 엑소스부터 파괴해주는 편이 굉장히 좋을 거 같거든요 마인 깔아야죠 마인 적극적으로 깔아야 됩니다 네 입구시험 어디든 다 일단 뭐 아 이거 안 깔아야 되겠네 드라이크 타임이 딱 안성맞춤으로 나왔다면 프로브 비니컨트롤도 가능했을 거 같은데 프로브 피해가 심각한데요 자 탱크 한 대 안쪽에 걸려있고 마인메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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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텅텅 비었고요 미네랄드 부족한 상황이고요 드라곤 딱 나오는 타이밍 그러니까 드라곤이 딱 죽었고 경력이 한번 나왔었던 거 같은 타이밍이니까 박태옥 선수가 약간 마음을 났었던 거 같은데 그냥 적극적으로 쭉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앞마당 지역에라도 마인메설을 하고 좀 더 탱크로 안정적으로 이득을 보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됐을 거 같긴 합니다 숨통을 끌어놓은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도재옥 선수는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넥서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박태옥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지금 상황은 박태옥 선수가 좋긴 합니다만 시간이 흐르게 되고 집중력이 도재옥 선수가 올라가고 박태옥 선수가 집중력이 저하된다면 상황은 뒤바퀼 수 있다는 거죠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재옥 선수 넥서스 두 개고 경기 길게 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유리했든 불이했든 기억도 안 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옵저바로 상대방의 커맨드 타이밍과 팩토리 타이밍까지 다 봐가면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도재옥 선수이기 때문에 박태옥 선수가 물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방심을 하면 안 되는 입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프로브가 진짜 많이 잡히기는 했는데 박태옥 선수가 일단 테크가 프로브에 너무 오래 맞아서 결국에는 부적거리고 잡히는 등 약간 전술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이 보였었기 때문에 아까 그 상황보다는 거기서 끝내는 게 좋았을 텐데 아까 그 상황보다는 이후에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프로브 진짜 많이 잡혔고 도재옥도 갈 길은 멀어요 그렇죠 근데 대각으로 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투멀티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투멀티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도재옥 선수는 미네랄이 없는 상태라서 프로브 계속 찍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거든요 드라곤 숫자가 적어서 이 트리플 커맨드를 본다고 하더라도 공격조차 시도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확인은 못한 것 같습니다 프로브가 네, 탱크 숫자가 더 빨리 쌓일 것 같네요 네, 드라곤들 차곡차곡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도재옥 선수의 또 놀랄만한 물량이 나올지 그렇죠 기대해볼 수 있는 변수는 그것 하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도재옥 선수는 같은 자원으로 먹었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약간 더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지 지금은 그런 장끼도 발휘가 되지 않고 이대로 흘러간다면 박대호 선수가 굉장히 유리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나도 넥서스 다행히도 넥서스를 피고 벌초의 위치가 약간 멀게 있어서 도재옥 선수에게 이 점을 정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넥서스가 일단 핀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일꾼이 많은 쪽이 박대호 선수예요 시간을 주면 그래도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카님 올라갑니다 한 대 뭐 어쨌든 트리플을 가져갔고 상대 프로브를 진짜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예, 뭐 박대호 선수가 급하게 생각할 건 없다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그리고 박대호 선수가 지금 약간 연패 중이어서 그랬는지 돌이켜 봐도 약간 병력의 어떤 컨트롤이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프로브를 꾹꾹 눌러 담고 있는 도재옥 선수 상대 동시 투멀티를 보고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박대호 선수는 계속해서 탱크를 찍어주고 있고 지금부터 업그레이드 류 테란을 바라봐도 좋겠지만 일단은 절대 타이밍 한 타이밍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팩토리 한 번, 6팩토리까지 쭉 늘려주면서 네 탱크 모아준 숫자 공격 개시하면서 벌처만 찍어준다면 무제옥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맞기 어려운 러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팩토리 늘릴 타이밍이죠 네, 그리고 박대호 선수는 계속 탱크 찍어서 가스를 팩토리 확장에 쓰지 않고 병력 생산에 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벌처 조금 더 찍어내면 벌처를 몇 타임 찍어내면서 벌처를 계속 마인 깔고 상대방의 빈트 보고 남는 가스로 배터리 확장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딱 그런 타이밍이에요 자, 이제 스캔으로 정찰을 하고 게이트웨이 숫자를 바로 파악하고 테크트리의 스피드까지도 모두 다 확인을 할 것 같고요 우제옥 선수는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삼게이트웨이에서 계속해서 드라군을 쉬지 않고 찍어주면서 네 박대호 선수가 이후에 타이밍 러쉬를 왔을 경우에도 유닛이 부족하지 않게끔 테크트리적인 욕심보다는 드라군 숫자를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테크트리를 울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뭐 언제 올 줄 알고 지금 테크 막 아비터 이런 거 타려고 그러다가 지금 큰일 난 상태라 일단 당분간은 병력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변수를 만들어내야 하는 게 도제옥 선수예요 일단 병력 규모는 맞춰주고 그 후에 테크를 타든지 네, 이런 선택이 돼야 되고요 자, 일단 이제 5팩토리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박대호 선수입니다 아, 6팩토리네요 네, 여기서 가스... 오... 여섯시 확장 여섯시 확장하는 것도 분명히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스를 약간 더 벌초 생산하면서 세이브하면서 한 8팩 정도까지 늘려서 그동안 모아놨었던 탱크 탱크함투타임 찍고 벌초 쫙 찍어내서 올라가면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도제옥이 절대 못 막을 것 같거든요 팍팍팍팍 늘어납니다 네, 미네랄이 그만큼 도제옥 선수와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2팩토리 에드온에서 탱크 계속 찍어주고 6팩토리 더 완성되면 6팩토리에서는 벌초 찍어주면서 조합된 병론 나가면 도제옥 선수가 맞기 너무나 어려운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반에 강하게 압박을 주고 지금까지 12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쭉쭉 돌려주고 있는 도제옥 선수 네, 불가사의한 물량 그리고 진짜 테란전 고승률 네, 이런 어떻게 테란전 그렇게 고승률을 낼 수 있었는지 도제옥만의 장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지금은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태호 선수가 약간 어중간한 판단을 좀 몇 번 해주고 공격 올 때 안 오고 약간 멀티 더 먹으려고 하고 벌초가 왔다갔다 했는데 별다른 이득 못 보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면 그때는 모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되게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네, 도제옥 선수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 그리고 스타 게이트와 템플러 카비까지 올라갑니다 바람이 안 되니 질러 게이트웨이 숫자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멀티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테크트리와 병력을 짜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도제옥 선수가 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미 네 번째 커맨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도제옥 선수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박태호 선수는 계속해서 지금 병력을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말이죠 모든 것이 가능한 쪽이 박태호 선수예요 멀티까지 늘려주고 페이토리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 지금은 0-1-1 타이밍 때 한 번쯤은 러쉬를 감행해도 정말 좋은 타이밍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죠 병력 규모가 일단 되게 커요 굉장히 지금 여유가 많고 박태호 선수의 밑에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멀티 포즈 포함해서 네 군데 자원 네 군데 돌리면서 한 12팩 정도 한 번 유지해서 쫙쫙 물령 뽑아내는 그런 스토리로 경기를 풀면 아무리 물량의 도저우기 프로북 6마리로 중간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의 물량을 감당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박태호 선수의 특이한 점이 스타프트 올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네 개의 커맨드에서 일꾼을 올리고 있네요 네 네 번째 커맨드에서 모두 다 일꾼을 전혀 찍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병력을 최대한 많이 짜내면서 병력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는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이 자리가 참 이상한 자리예요 진짜 네 네 아 이거는 일단 한 번 빼줘야 되고요 벌처에 싸먹히면 답이 없습니다 자 뒤에서 진러 저스톨이 나갑니다 저스톨이 나갑니다 저스톨이 나갑니다 자 자 그리고 진러 떨고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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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제욱이 전술은 좋았어요 전술은 훨씬 좋았거든요 전술은 훨씬 좋았는데 전술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물량은 감당이 안 되는데 전술이 도제욱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박대호 선수가 많이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싸움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 후속과 미네랄 게스 차이에서는 확실하게 박대호 선수가 앞서갈 수 있는 그림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투 결과가 나오면 사실 힘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도제욱 선수가 뒤처져 있는 상태였고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 지금은 정말 마인 대박이 터지면서 탱크가 막 세대대씩 터지고 이러면서 병력 많이 살아남고 후속 병력이 나왔을 때도 그게 위협이 안 되는 그런 병력 규모가 유지가 되었어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아니죠 지금은 지금부터는 박대호 선수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시즈모드 해놓은 상태에서 1업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주면서 경기를 펼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지금은 한번 타이밍 러쉬 감행해봐도 정말 강력한 러쉬가 될 것 같거든요 탱크가 어쨌든 살았고 벌초가 일단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잡았어요 옵저버가 시즈모드 푸는 것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이럴 때면 셔틀을 다시 한번 생산해줘서 병력에서 이길만한 조합을 다시 한번 도제욱 선수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아까 전과 같은 전투 결과가 있죠 그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전투 결과 한두 번만 더 반복이 되면 이거는 상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병력 조합 자체가 너무나 도제욱 선수가 뻔하다는 점 질럭같은 것 같기 때문에 싸움 자체에서 이기기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자 드라군 공 1업되어 있고요 메카닉 병력은 현재 업그레이드가 1업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박대원 선수가 나가는 게 지금 이제 자신이 무조건 뭐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건데 아까 전처럼 뭐 순간적으로 덮친다거나 상대방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지 말고 그렇죠 마인매설하면서 적당히 스피드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늘어지지도 말고 너무 급하게 가지도 말고 마인매설 해주면서 네 자 업그레이드 끌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자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드라군들 네 아직까지는 스테이지 스피드 활용이 불가능한 아비터거든요 네 조금 더 소통을 해주면 도제욱 선수가 당황하는 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스위스 모드 자 질럭띠 뛰어 들어갑니다 시켓브레이드입니다 아 질럭이 막 달라붙는 그런 브릭까지 죽긴 한데 병력의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병력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 질럭이 사이사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기조기 탱크를 줄여주기도 하고 질럭 그리고 그때 병력 규모가 와 근데 진짜 도제욱의 물량은 많긴 많네요 대단하네요 야 탱크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예 아니 당연히 박태호가 이기는 전투구도 이기는 했는데 물량이 와 자 벌초 압류되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테란이 지금 진짜 위축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근데 움찔하게 만들어요 자꾸 와 진짜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전투가 또 나오면 예 반복이 한두 번 더 되면 예 아까 전보다 더 유리한 전투는 아니었죠 확실히 아까 전만큼 이득을 잘 싸운 전투는 아니긴 했었지만 예 뭐 그런게 계속 반복되면 모르는거죠 하지만 여전히 박태호 선수가 너무 많은 자원으로 먹어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서 예 도지옥 선수가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일업 때 이렇게 테란이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다면 2일업 때부터는 더더욱 도지옥 선수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넥서스는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12시 넥서스 네 병력이 어디를 갈지를 도지옥 선수가 갈 필요 못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병력의 교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건데 다시 한번 셋이 멀티 가져가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박태호 선수의 스타일상 지금부터 시간을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지옥 선수의 스테이시 스필드가 떨어질 만한 조건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박태호 선수는 그냥 공일업 타이밍이 참 자기 스타일에 잘 맞는가 봅니다 공일업 타이밍에 병력 다수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테크보다는 병력을 막 찍어내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플레이를 선택한 것 같고 도지옥 선수의 이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렇습니다 어색하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도 역시나 어려운 싸움은 도지옥 선수예요 질러들이 쭉 빠져나가고 있는데 질러들이 너무 많이 다쳤어요 교전이 한번 벌어져 사이파보들이 질러 마이드밍에 일어났어요 마이드밍에 일어났어요 마이드밍에 일어났어요 경력이 넓게 퍼져있었기 때문에 박태호 선수가 뒤에 진짜 대단하네요 쌍 꺼놨다 쌍 꺼놨다 쌍 꺼놨다 도지옥 괴수 도지옥 도물량 전투에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운데 그래도 어려운데 전술적인 움직임 자체가 박태호 선수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게 왜 그래도 어려웠냐면 멀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못 말리고 있어요 6시는 먹었는데 12시는 깨져버렸고 나는 이제 3시 울리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상대는 이미 9시 먹고 있어요 그렇죠 와 진짜 근데 박태호 선수가 계속 공격적으로 움직여서 멀티 하나 하나는 정말 차갑차갑 잘싸다고 하고 있고요 초반에 데미지 멀췄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프로브 6마리로 시작했는데 중반에 프로브 6마리 남고 다 죽었는데 참 박태호 선수도 지금부터는 21억 업그레이드 탱크가 벌췄기 때문에 EMP 활용해주면서 차분한 싸움을 한 번만 제대로 해주게 된다면 돌재호 선수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좀 문제될 것 같은게 지금 뭐냐면 박태호 선수가 살짝 좀 더 집중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모습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있고요 조금 더 집중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요 확실하게 위에서 위에서 1시와 3시에서 지금도 전투가 약간 박태호 선수가 불안한 마인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데 많이 심어주고 EMP 활용해주면 정말 완벽한 싸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뭐 내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랠리 포인트에 유닛도 쌓여있는 상태라면 계속해서 합류해주는 작업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많이 치워내고 있어요 위쪽으로 벌써 빠져나가고 있고요 와 진짜 막 들이대네요 진짜야 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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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호 진짜 조재욱 선수의 방어 분량도 대단하고요 박태호 선수가 어떻게든 다시 한번 꺾겠다는 의지도 대단합니다 코스가 업그레이드 지금 잘 못따라가고 공이 염 공이 염 많이 못따라가고 있어 한 번 쉬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떻게든 다시 한번 더 생각해 공이 염 큰일 났는 공이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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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2시 지역까지 만약에 지금 포즈가 이미 돌리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요 근데 12시 지역이 또 한번 깨진 것 때문에 여전히 좀 부담이 되고 팡테오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 파일런십 시트가 안될때 들어가요! 파일런십 시트가 안될때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정말 큰 타격이잖아요! 펄트 2기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팡테오 선수의 조합과 도채욱 선수의 조합이 그만큼 많이 깨져 있다는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드라우스 자가 굉장히 많이 깨진 상태입니다 지금 풀어주는건 아프죠 진짜 대단한 전투본능입니다 전투를 잘해줬던 점이 요즘에서 약간 손해를 봤던 경우가 되었구요 이게 진짜 배쓸인데 내가 전장에 합류다라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맥들이 엔피 썼으면 옛날 그 병력들이 이미 녹아내렸을텐데 뭐 어쨌든 박대오 선수가 분명히 거물급 토스를 상대로 경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부터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박대오 스타일이 원래 이렇습니다 계속 전투하면서 내가 이득 볼거야 이득 볼거야 이득 볼거야 이득 볼거야 결국 자원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대오 선수가 여전히 여유있어요 훨씬 그래도 박대오 선수가 이쪽쪽쪽 계속해서 찔러주기 때문에 도재혁 선수 입장에서도 한번 싸움 이겼을 때 다시 한번 영러쉬를 감행해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강요를 해주고 있구요 그렇죠 벌쳐 계속해서 돌려주기만 해도 도재혁 선수 입장에서는 단 세군데지만 세군데조차도 완벽하게 방어하기가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 200에 꽉꽉 채워서 경력 조합 완료되고 탱크 벌쳐 조합 완료되고 그리고 베슬레스 같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그래 그때는 못맡겼죠 진짜 정말 도재혁 진짜 그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박대오 선수 이번 EMP는 정말 좋았고 EMP가 이대로 먹혀든다면 교전에서도 정말 싸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 도재혁 선수의 물량도 정말 200 가까이 될 것 같아 미니베베 가운데에 지혁이 노랗게 물들고 있어요 정말 한번 싸워내요 EMP 차 팀 그리고 프로토스틱 많아요 스테이션팀이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잖습니까 도재혁 선수의 인구수 빨리 채우기 시합하면 정말 프로게이머 중에 최강이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병력 전투가 안나오죠 업그레이드 차이도 그렇고 베슬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슬 이제 자 2대0 됐어요 2대0 네 2대0 됐어요 임태규 박대오가 확실하게 제목스로 해주면서 그리고 요즘 분위기도 왔던 도재혁까지 2경기에는 박대오가 담아내면서 삼성전자 컷 1회에서 슬슬 내려올 때 됐지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도재혁 선수마저도 박대오 선수에게 찢기면서 상황이 좀 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스코어상으로는 2대0 뒤져있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도재혁 선수의 분절은 분명히 SK텔레콤 T1 선수들에게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박대오 선수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경기였었고 그리고 이제 박대오 선수가 속한 삼성전자 칸에서는 이후의 경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죠 예 자 정말 이 박대오 선수 신혜라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배부르게 먹고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일단 한 대 때려놓고 배를 채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임태규 선수와 박대오 선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연기를 아주 손쉽게 두 번째 연기는 물러가고 수반을 흘러가면서 불안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 신혜 선수들이 좀 승리를 따내주면서 상승전자 칸의 분위기가 정말 좋아질 수 있겠네요 예 뭔가 좀 터프한 맛이 박대오 선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깔끔하게 다탐하진다기보다 거치로 확 쏟아붓고 막 이렇게 많이 확 쏟아붓는 거 이런 거를 도재혁 선수에게 도움을 향상대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귀여운 외모에서 풍겨나오는 플레이는 정말 남성스러운 무지카 플레이였었고 도재혁 선수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물량 하나는 프로게이머 중에 진짜 행정최강이라고 불리울만큼 대단한 모습이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토스의 이경민 선수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이 테란에서는 바로 이 박대오 선수가 좀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도재혁 선수부터 처음부터 굉장히 날카롭게 찍어들었다는 이 박대오 선수가 활약에 의해서 현재 스토어는 2대0이 됐고 사실상 2대0이라는 것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만약에 말리지 못해 3대0 되면요 천하 제1의 선수가 와도 사실 실무적인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분명히 2대0이긴 하지만 SK텔컴 티오는 정명웅도 안 나왔고 김태균도 안 나왔고 이런 상태라서 조금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예상 외에는 좀 심각하긴 하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칸에서도 송경구 선수가 안 나온 상황이고요 등등등 아직 쓸만한 카드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네 여기서 사실 경기를 거의 끝낼 수 있을 때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프로부한 6개 7가량이 도저히 선수가 살아남으면서 역전의 발판을 어느 정도는 기회를 줬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프로부가 탱크를 많이 때려요 그래서 탱크가 올라가면서 이제 HP 관리가 안 돼서 무리적거리면서 잡히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고 뭐 마일 안 깔아도 상관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하지만 깔고 적극적으로 대박도 노리고 앞마당 지역에 뭐 그런 자리 잡고 이럴 수 있으면 더 대박이 터졌겠죠 근데 마일 까일 시간 동안 프로부 하나라도 더 찍겠다는 박대호 선수의 이런 공격적 움직임이 결국 도제욱을 시작한 지 한 예 30초 지난 상황으로 만들었고요 네 프로부 6 바로 끝 여기서도 프로부가 두 기간에 더 잡히면서 그러니까요 그나마 없는 프로부에서도 정말 많은 프로부가 손실됐네요 미네랄 캐는 프로부는 6 여섯 근데 이서부터 연량을 뽑아 냈다는 것도 참 대단하네요 네 진짜 이후에 도제욱 선수가 보여주는 진짜 파이팅은 진짜 뭐 에스쿄드 헬컴 티오는 괜찮아 그 정도면 어려운 상황에서 잘했어 라고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 지금 현재 분위기의 삼성전자 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급반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수가 세 번째 세타 나올지 잠시 후에 신태양의 재무에서의 경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